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돌이예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데 저는 너무 쓸쓸하네요 사람들은 왜 진심을 물어봐지 않는 걸까요 정말 많은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주는 앱이 있다고요 성타할아버지 성타할아버지 성타할아버지가 이번 겨울에는 제게 사랑을 가져다주실까요 잘생겺 Kirby 잘생겼다 여러분 시청자 아니면 인연이 된다면 또 모르죠 운명처럼 잘생겼어 여러분 잘생겼어 여러분 외모 보단 마음이에요 외모 보단 마음을 빗어요 좋죠? 응 응